바른인권여성연합이 낙태죄 전면 폐지 여론을 조성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에서 여성단체 4곳이 99%가 낙태죄 전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설문은 모든 시민이 낙태죄 전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며 표본 추출법의 오류로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 진행한 낙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.5%를 차지했다면서 여성단체들이 주장한 99%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여성단체들에게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태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